이번에는 phpMyAdmin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의 클래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속해 있는 테이블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스튜션트를 클릭하면 스튜션트에 대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보시면 브라우지라고 하는 탭이죠. 이 탭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여러분이 변경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수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Edit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 박제숙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박제선으로 바뀐 다음에 Go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박제숙이었던 데이터가 박제선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